사실 영화를 보면 실제 20대에 누군가를 좋아했던 강하늘 씨의 그런 설레는 얼굴들을 저희가 캐릭터 영상으로 예고편에서 많이 봤는데 해피투게더 4년 전에 나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? 왜냐하면 이게 4년이나 흘렀는데도 아직도 심장 폭행나무로 그 예능 해피투게더요? 해피투게더! 거기 김슬기 씨랑 나오셨죠? 어, 슬기 씨랑, 네네 침묵 연기! 아! 기억나시죠?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짤이 그래요? 네, 어마어마한 조회수로 아, 그래요? 기억나세요? 그때 대상 오늘 처음 만났는데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아, 네네, 아, 네, 아, 네, 아, 네, 기억납니다, 기억납니다 그 영상을 못 보신 기자님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보여주시려고요? 예, 예, 그리고 또 제가 보여줄 수는 없고요 아, 네네네 자, 그리고 또, 어, 뭐였지? 본 거는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시는 기자님들을 위해서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아, 네? 아, 우리 강하늘 씨 원샷 잡아주시고요 아직까지 요즘에 비대면이라 기자님들하고도 자주 못 만나셨죠? 네 네,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디? 액션! 음, 그 지금이에요? 미치겠네 그럼 뭐, 다음 주에 하시려고요? 다음 주에 하시려고요? 아, 대사가 뭐였지? 아, 네 아, 진짜 아, 네 오늘 처음 만났는데 되게 아, 되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가지 마세요 4년 동안 많이 변했네요 기자님들, 기자님들 나가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, 정말 다 우리 스타일이에요, 그죠? 네 감사합니다.